안녕하세요 나이프리페어입니다 이번에 작업할 칼이고요 이 칼을 처음에 보고 약간 충격을 받아서 영상으로 남기게 됐습니다 사실 이 칼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도 되게 궁금하고 지금 칼을 보면 이렇게 앞쪽도 이렇게 도마에 닿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보이는데 지금까지 칼을 사용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어떻게 사용하셨을까도 보고 싶었어요 어쨌든 이 수리하는 과정도 좀 보여드리고 지금 칼이 도마에 닿지 않는 부분하고 사용하시기는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작업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맞춰볼까 합니다 정말 이 칼 볼 때마다 칼을 사용하시는 많은 요리사분들이 계시지만 이렇게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 와 진짜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변형이 될 때까지 사용하실 수가 과연 있을까요 이 칼을 최근까지도 사용하신 걸로 보이는데 정말 대단하고 자 그러면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좀 더 깔끔하고 사용하시기 좀 더 편하게 그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처음으로는 이 날선을 맞춰줄게요 바르게 그리고 라운드가 있게 이렇게 맞춰줄 겁니다 자 날선을 맞춘 작업 상태고요 지금 칼 라인이 이렇게 라운드로 맞춰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칼날 쪽을 이렇게 보면 날 쪽 끝에가 굉장히 두꺼운 걸 볼 수 있어요 이 두께도 한번 재볼게요 이 두께가 보통 1mm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두껍다고 판단하고 이 두께가 1mm가 넘어가게 되면 재료가 뭐 쪼개지거나 아니면 칼맛이 떨어지거나 날 저항이 아무래도 많이 걸리니까 날 느낌이 굉장히 좋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두께를 재볼게요 지금 날 완전 끝에가 0.991mm 정도 딱 나오네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꺼운 날에서 다음 작업으로는 이 날 두께를 줄여주는 작업을 할 거고요 칼마다 이 줄일 수 있는 범위가 좀 다양하게 있고 지금 칼 같은 경우는 조금은 너무 얇은 날을 만들어주면 이 칼이 버티지 못할 수 있어서 조금은 두께감이 있게 그렇게 날 두께를 줄여줄 예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시죠 날 두께는 날 끝의 두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날 끝의 두께에 따라서 다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연마하면서 전체적으로 날 두께가 일정하게 맞춰줄 예정입니다 자 그럼 작업 시작할게요 자 이렇게 연마를 조금씩 하면서 맞춰줄 거고요 여기서 칼에 열이 받지 않느냐 뭐 칼이 타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벨트가 세 거라면은 그리고 압력을 세게 주지 않는다면은 칼이 타거나 급격하게 뜨거워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열이 오르는지를 확인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작업하게 되고요 작업 시간이 사실 좀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업 자체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작업도 마저 할게요 이렇게 두께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두께를 한번 재볼게요 두께가 지금 0.28이 나오네요 평소 두께 작업하는 거 보다는 약간은 두껍게 그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러면 표면을 조금 더 다듬고 지금 보이시는 여기 볼스터 부분 이렇게 뒤집어 보면 많이 두껍죠? 이 두께 조금 더 빼서 볼스터를 라운드를 치고 그 다음 표면을 정리를 해 줄게요 볼스터는 조금만 다듬어 줄 거니까 가볍게 쳐내겠습니다 볼스터 작업이 이렇게 끝났고 라운드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표면 연마를 하고 마지막으로 날 끝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면 연마 하면서 이 칼등 부분이랑 여기 볼스터 부분도 조금 더 연마를 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날 끝을 연마하는 수공연마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공연마 작업은 숫돌을 4가지만 사용해서 연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수공연마로 갑니다 숫돌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력으로 사용하는 건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400번, 1000번, 5000번, 12000번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연마할 때 이렇게 4가지를 사용해서 연마하도록 할게요 우선 400번 숫돌을 사용할 거고요 이 볼스터 나이프를 연마하실 때 저번에 영상에서 남겨드렸는데 어떻게 연마하는 게 좋은지 이쪽 위에 상단에 보시면 이쪽에서 이 볼스터 나이프 어떻게 연마하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 영상에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400번에서 시작을 할 거고 칼코부터 연마를 시작할게요 12,000번까지 연마하게 되면 여기 날 끝이 보시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죠 이렇게 날 끝을 만드셔도 되지만 꼭 이렇게까지 날 끝을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선에서 이 날 끝이 원하는 정도까지 만들어졌다면 그만 끝내셔도 됩니다 날 테스트는 크게 의미 없기는 한데 날 테스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날 테스트나 아니면 이 칼이 얼만큼 예리한지를 보시려면 여기 카드로 하나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끝났고요 칼 세척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장인은 장비 탓을 하지 않는다는데 정말 그런 것 같죠? 다시 수리된 이 칼로 또 맛있는 요리 그리고 즐겁게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